다음 주제 바로 나왔는데요. 오늘 밤에 도입니다. 오늘 밤에 도 줄줄이 탈락하나. 오늘 밤에도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밤에 발표되는 게 예고돼 있거든요. 오늘은 저녁 8시 30분인가요? 이렇게 잡혀 있는데 몇 가지 주목받는 지역구들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됐는데. 일단 어제입니다. 어제 밤에 발표됐죠. 화면 주목했습니다. 여러 경선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 참 주목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대 정봉주 민주당 교육위원 선장. 정봉주 원장이 승리했습니다. 결선까지 간 거죠. 2인 결선까지.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현역 평가 하위 10%에 해당이 돼서 득표에서 30%를 삭감받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 정봉주 후보는 정봉주 후보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이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감점을 받은 끝에 경선에 탈락한 사실은 민주당의 공천이 친명 패권 공천 그 자체임을 증명합니다. 일단 이런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경선에서 이기신 분인데 또 주목을 받아요. 이분도. 이분은 먼저 목소리부터 어제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전략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기는 김동아 후보가 최종 1위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게 서울 서대문갑인데 여기 청년들끼리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략적으로 정해서 청년들인데 원래는 저 앞에 왼쪽부터 앞에 권지웅, 김규현, 성시훈 3명이 후보였어요. 어떤 심사를 통해서 3명이 올라갔는데 성시훈 후보가 약간 어떤 논란 이런 게 과거에 누가 이런 얘기한 거다라는 문제제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단박에 교체가 됩니다. 그다음 날. 그러면서 김동아 변호사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는 김동아 변호사는 저 3명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그런데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제 나온 경선에서는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이 확정된 겁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별칭이 있죠. 대장동 변호사.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자, 박용진 의원의 상황. 김동아 변호사의 공천 상황. 죄송합니다, 변호가.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어제? 예상했죠. 어떤 이유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 박용진 의원 건은요. 3자 구도에서 2자 구도가 됐잖아요. 결선 투표 가잖아요. 그럼 1차에서 통상 우리가 말하자면 30% 감산을 받았으면 결선 갈 때는 그걸 빼줘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도 이중 처벌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월드컵 같은 데 가보면 4강까지 갔을 때 그때 일반 옐로 카드 받은 거 결승전 가면 다 털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삭감을 안 털어줬다는 거네요. 안 해줬잖아요. 그럼 이미 3자 구도에서 한 번 감산 페널티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박용진 의원이 점수를 공개한 거는 30% 감산만 아니었으면 완벽하게 이겼어요. 결선 가서도. 저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비명 행사의 완결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저렇게 박용진 의원 거를 처리하는 걸 보면서. 저는 미국의 에이미 추하 교수가 얘기했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정치적 부족주의에는 소속 본능과 배제 본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거기에서 들어가 살아야 하고 우리와 반대편의 사람은 배제한다. 이게 부족주의인데 이게 정치에서 갈등과 혐오를 부추긴다고 했는데. 바로 저는 박용진 의원에 해당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하든 소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배제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허언이 된 거죠.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은 그런 당을 만들겠다? 탈락하는 당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명 행사의 완결판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동하 변호사의 공천이요? 이거는 꼼수 공천이죠. 3명이 올라갔는데 한 명이 약간 부적격한 게 있었다고. 그럼 한 명 빼고 두 사람 결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4등인가 보죠? 4등으로 올렸어요, 그럼? 스포츠 세계에서도 이런 패자 부활자는 없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단수 공천하지. 그냥 청년 전략 지역이니까 전략 공천하지. 무슨 이렇게 꼼수를 가지고 정진상 실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동하 변호사를 저렇게 했는 거.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공천 낙바지에 이뤘잖아요. 지금 내일이면 선거가 D-27인데 아마 이 두 가지 사안은 박광환 원내대표의 탈락과 맞물려서 중도층의 머릿속에 굉장히 세게 각인될 겁니다. 민주당이 두고두고 이 부분들은 선거가 흐름의 싸움인데 매우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오늘 내일 또 발표가 있는데 여기도 또 글쎄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내용 보시면 오늘 박용진 의원하고 정봉주 원장, 이 결과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 두 곳이죠, 지금. 송갑석 의원, 광주 서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친명 조인철 후보. 그리고 청북, 청주, 흥덕에는 도종환 의원, 친명이 이현희 후보. 비명 대 친명, 비명 대 친명. 이렇게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요, 모레는요, 이것도 관심사죠. 비명의 거의 대표주작격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과 친명인 양문석 후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경기 안산 갑입니다. 자, 여선웅전 행정, 앞서서는 결과하고 이 결과가 지금 막 연결돼 있는데. 앞서는 결과는 혹시 예상하셨어요? 약간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선거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앞서서 감삼받은 분들이 대거 현역들이 탈락을 하셨잖아요. 그거 보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 공천이 잘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감삼받은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면서 이제 한번 이거를 오히려 발반 삼아서 내가 이겨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좀 해석을 조금 드리면은 박용진 의원이 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뭐 비명이거나 반명이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예전에 뭐 조금박해라고 불렸을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뭐 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뭐 뭐 약간 성향상 계속 이제 약간 비주류 같은 목소리, 약간 이런 목소리를 내신 분이지 특별히 뭐 이재명 대표에 반하시던 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왠지 약간 좀 일색으로 대표 이재명 대표 일색으로 가는 듯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김동하 변호사꾼도 예상하셨어요? 김동하 변호사꾼도 뭐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성치훈 행정관일 만약에 그런 이제 뭐 논란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경선에서 이제 조금 미리 이제 컷오프를 시켰어야 되는데 공개 오디션이라고 해놓고 어쨌든 결과를 결과적으로는 좀 바꾸게 된 셈이어서 조금 이제 그 선거 과정이 조금 관리가 약간 좀 미흡했다 이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어쨌든 경선을 해서 최종 후보가 선정된 것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현역 불폐 이야기 나올 때 우리는 현역들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다 경선 통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국민 또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뭐 비명 행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 교수님은 아까 잠깐 소개됐어요. 오늘하고 내일 나오는 그 지역구 경선 결과 굉장히 주목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송갑석 의원 도중환 의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전해철 의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통점은 모두 다 비명으로 꼽히신 분들이에요. 지금 화면에 다시 나왔는데. 이거 이분들 혹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경선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적용 기준을 본다면 지금 일관돼요. 호남도 광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권리당원들의 투표 성향이 확실하게 현역 교체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소위 말해서 친명 후보 지지로 결집하는 모양새가 또르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현역 교체인데 친명 후보 교체가 아니라 비명 후보 교체 쪽입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분명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비명 후보들이 경선에서 이기려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그러겠는데 그게 또 있으니까 그쪽 비율이. 그런데 그 압도적인 표차를 넘어서질 못해요. 물론 하위 10%, 하위 20% 안에 들어가서 감점이 되면 사실 박용진 의원처럼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절대값 자체가 높게 나오더라도 감점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상태여도 즉 감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친명 후보들이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당원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원들이 분위기가 현역 교체론에 대한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갑석 후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현역 교체 지수가 높은데 여기에 하위 20%까지 적용되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도종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본인들이 하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직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들어간 거 아닐까라고만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나오면 아마 본인이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압도적인 여론의 우위, 여론조사의 우위가 없다면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위기다. 감점에 의해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상황.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요. 민주당 당원들이 현역 교체론 의견이 높다. 이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하냐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현역 교체론에 대한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역 교체 관련된 걸 보면 친문, 비명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또 감산을 해버려요. 10%, 20%를 해서. 또 하위 효과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압도적인 지지가 최대 60%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여론조사 하면 누가 응대를 합니까? 지지자가 응대합니까? 응대 안잖아요. 60% 이상의 어떤 여론조사를 얻는다는 것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마트 막 간디 수준으로 가야지 60%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하위 10%, 20%가 되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박용진 의원을 한번 볼까요? 박용진은 50% 넘었잖아요. 물론 결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다음에 권리당원에서도 정봉지 의원보다 더 높게 나왔잖아요. 감산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광주, 서구의 송갑석, 도종환, 또 청주에 전해찬이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 거의 예측이 벗어나지 않아요. 경선은 예측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장동 변호사냐 아니냐. 그다음에 친명이냐 찐명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경선의 결과가 군산의 김의겸 의원 정도 빼놓고는 그다지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예상한 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도 그렇게 예상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단, 여기에서 감점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감산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상담할 가능성이 있고 또 20% 감산의 경우에는 상당히 약간의 우월적인 지지도를 얻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우리가 이제까지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에서 비대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공천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다 공천하는 건 아니고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지금 비대연합정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민주당목 비대후보들을 정했어요. 그와 관련된 발표가 좀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대후보를 총 20명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순위에 배치되는 여성인사는 백승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입니다. 21번부터 30번까지 예비후보 성격을 갖는 후보들입니다. 서승만 코미디언 늦은 나이에 정치의 길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대 대표로 출마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을 다같이 콩이라고 말하다가 하루아침에 팥이라고 말하면서 삿대질하는 정치인들을 질타합니다. 최재형 변호가? 오, 서승만 씨는 연예인이네요. 그런데 연예인은 비대대표 후보예요. 물론 그 그룹이 당선이 좀 강속이 높은 곳, 아까 낮은 곳인데 뒤쪽에 속하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집회에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굉장히 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1그룹에 10명 들어가는 이분들도 지금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워요. 지금 상해보면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진보사회 시민연대에서 교차로 넣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넣은 것과 여기 10명을 다 합해도 거의 그러면 이제 20여 명이 육박할 텐데. 20번대로 가입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그룹 후순위에 있는 분들은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게 지금 맞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후보로 포함이 됐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앞에 앞순위에 있는 분들이 다른 연유로 이제 비례대표를 사퇴하면 이제 온란은 갈 수 있겠지만 저는 개그맨 서승관 씨가 어떤 정치에 누가 입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 선택에 자유가 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문화예술계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정치권으로 오는 거는 항상 보면 끝에 시장은 창의되어 있는데 결말들이 그렇게 좀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서 어쨌든 본인의 의사는 존중합니다만 험한 정치판에서 잘 견뎌내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공천과 관련된 모습 비례공천이 또 이제 그쪽으로 방향에 가서 발표가 계속 나올 상황입니다.